사적 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읽고 일부 유튜버 분들의 자극적인 컨텐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연금에 대한 소득체계는요. 세무사분들도 헷갈려 합니다.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연금소득과 과세 그리고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저렇게 다양한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영역의 소득들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영역들의 소득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기 나오는 연금소득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있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적연금소득을 합쳐서 바로 연금소득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저기도 나오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많고 적고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고요. 대신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이 넘을 경우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아래는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공적연금에 관련된 과세 부분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은 맞습니다만 이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2001년까지 납부한 액에 대한 수령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1년 불입분에 대한 노령연금은 과세를 안 하고요. 2002년 납부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이라는 걸 내가 불입한 건데 왜 도대체 나중에 탈 때 세금을 내느냐. 그런데 정부 논리는 이런 거죠. 불입할 때 그때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냈고 이 세금 내는 걸 나중으로 미뤄줬기 때문에 즉 노령연금을 탈 때 미뤄줬기 때문에 언젠가 한 분은 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노령연금을 탈 때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정부 논리가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논리에 따르면 저처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지만요. 꼭 국민연금을 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이라든지 전업주부 같은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가입 제도인데요. 이미 가입한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은데 당연히 안 합니다. 그때는 소득공제나 이런 혜택을 아무것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노령연금을 탈 때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보료 문제는 다른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령액의 30%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겼고요. 올 9월부터 시작되는 건보료 2단계 개편방에 대해서 앞으로는 50%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정부가 반발이 우려되자 소득정률제라는 걸 도입을 했죠. 그래서 무조건 국민연금 받는 거에 6.99%를 곱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긴 것으로 한마디로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서 2001년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2002년 이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그럼 건보료도 그런 차별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없습니다. 건보료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그건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 액수의 50% 거기에 대해서 6.99%라는 비율을 곱해서 건보료를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금 체계에서는 분명히 차별을 하는데 왜 건보료는 똑같이 매기느냐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금과 건보료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전부 설명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내는 게 바로 세금이죠. 그런데 건보료는 사회보험 차원에서 본인이 보험요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전부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그게 이미 가입이든 의무 가입이든 그 어떤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 국민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건보료를 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이 사적연금은 더 좀 복잡합니다. 종류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적연금도 아까 공적연금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을 내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복잡한 사적연금을 그림으로 도시화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지금은 일단 IRP 계좌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본인이 IRP 계좌로 추후에 연금으로 타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일시불로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금으로 탈 때는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을 냅니다. 본인의 근속연수 같은 것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계산한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의 70% 혹은 60%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세로 그렇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타게 되면요. 그리고 이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좋은 게 종합과세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연금으로 타건 일시불로 타건 그냥 그것으로 분류과세 별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연금저축 혹은 IR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금 없습니다. 이거는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추가불입하거나 혹은 불입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 혜택을 받지 않아 아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2번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추후에 연금으로 탈 때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낼 세금도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3번입니다. 우리가 연말되면 부랴부랴 돈 구해서 700만원까지 넣는 연금저축 IRP 합쳐서 700만원까지 넣는 건데요. 이거는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세금이 세진 않습니다. 이게 기간에 따라서 3.3에서 5.5% 저율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율은 세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연금으로 탈 때는 분명히 세금을 낸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4번입니다. 우리가 이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원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은 퇴직금에서 굴려서 발생한 수익도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연말에 700만원 넣은 그 돈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용수익은 1번과 2번과 3번을 합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각각 다 세금을 따로따로 매기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자금 원천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똑같이 다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 3.3에서 5.5%로 과세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선 1번 퇴직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번 세액공제 안 받은 건 세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연말에 700만원 넣었던 돈 그리고 4번 1,2,3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3번과 4번을 합쳐서 그게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그거는 바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 1,200만원에는 공적연금은 당연히 빠집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200만원 합산할 때 2액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도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개인연금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세제적격연금이 있고요. 세제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은요. 세액공제 혜택 주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700만원 세액공제 받죠. 연금조칙이나 IRP. 바로 그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을 바로 세제적격연금이다. 세금 혜택 주는 연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IRP와 연금조칙 상품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 비적격연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 대신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해주죠. 바로 보험사에서 파는 보험사의 연금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10년 이상 되면 아예 나중에 탈 때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 대신에 세액공제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 돼야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제 비적격연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세제적격과 비적격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연금조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딱 6년 동안 판매했던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를 약속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득공제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꽉 먹고 알먹고 정말 좋은 상품이죠. 그리고 이건 가입 당시에 이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개 확정금리도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확정금리, 고금리에다 꽉 먹고 알먹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그야말로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만 쓰리니까요. 개인연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드렸는데요. 더 헷갈리고 더 머리 아픈 건 바로 건보료입니다. 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어떻게 되느냐? 공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그게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무조건 50%에 대해서 6.99%를 곱해서 현재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현재 2022년 9월 현재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연금별로 건보료를 정리한 건데요. 우선 공적연금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대해서 보면요. 우선 1번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종합과세도 안 되고요. 그리고 2번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탈 때 퇴직소득세를 내는데요. 만약에 연금으로 타면 퇴직소득세 70% 혹은 60%로 세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안 됩니다. 그냥 분류과세하는 그런 형태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3번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액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추후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1,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운용수익. 1번, 2번, 3번을 굴려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그게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치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다 현재로서는 건보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건보료 무풍지대가 바로 이런 연금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에는 연금계좌 같은 세제적격연금도 있지만요. 맨 끝에 나오는 비과세연금보험 즉 세제 비적격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할 때는 비과세를 해주죠.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당연히 종합과세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연금계좌건 비과세연금보험이건 현재로서 건강보험료는 XX입니다.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지난 8월에 나왔던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보는데 왜 연금계좌와 비과세연금보험은 아무런 소득으로 보이고 있지 않고 건보료를 매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감사원의 문제제기고요.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법이나 소득세법 체계를 봐도 현재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보료를 매기고 있지 않는 것은 현재로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고요. 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절대로 무리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은요.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참 자라고 있는 청소년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건보료 부과를 시작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사적연금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연금은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까지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의 가치를 보존을 해주게 되는 그런 좋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요. 본인이 스스로 희망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요.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저도 그런 영상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연말정산 700만원 세액공제 혹은 몇십만원 세액공제 해주고 나중에 추후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을 내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매년 매년 죽을 때까지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연금의 특성을 감안하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임의성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크게 건보료를 부과하면 사적연금 시장이 남아나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못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더라도요. 수령액의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 50%만 소득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6.99%만 건보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추가되는 건보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가입을 안 해도 그만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부담되는 식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유튜버 분들의 자극적인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여력이 있다 그러면 착실하게 연금 붓고 본인의 연금탑을 확실하게 더 쌓아서 풍족한 노후생활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연 1,200만 원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상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연 1,200만 원 기준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종합과세가 된다고 해서 꼭 세금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서 합쳐지면 종합과세 되면 세율이 늘지만요. 노후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종합과세는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연금에 대한 종합과세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요. 아주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저거는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납입 단계에서는 아무런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만 추후에 연금으로 탈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처음에 불입할 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세금을 안 떼는 겁니다. 바로 보험사들이 파는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물론 이게 불입 단계에서 보험사가 떼는 그런 사업비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 1200만원 연금소득이 넘으면 종합과세 되는 그런 걱정들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품이 바로 보험사들이 파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연금과 세금 그리고 건보료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